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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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덮쳐 야 이거 끊고 가라 여러분 여러분은 뭐야? 엉진선생님 수아랑 시연이다 법적으로 묶이는거다 법적으로 묶이고싶어요 시연씨? 언니랑요? 내 호적에 들어올래? 니가 내 호적에 들어와야지 아니야? 뽀얀은 그냥 들어와 뽀얀은 법적으로 시연이에게 찰컹철컹 묶인다 그래서 수아랑 시연이 이 사이 네? 사이요? 뭐가 생길까?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주셔야 된다 말이야 과연이 저 머리에서 잠잠이가 과연이라고 했는데 과연이 키우기 좀 빡세요 근데 여러분! 지금은 안된다는거 이 7개의 뜻은 뭐냐 각 멤버가 한 명씩 달려있어요 드림캡처 안에 우리 멤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계관을 한번 이어 볼게요 쇼컷! 그것은 바로 싱싱이다 다미죠 다미는 했었고 저는 장발 장발 이것이 바로 분담이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계관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죠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자 애교 이것은 바로 수하다 뽀야다 뽀야다 한 번 더 하자 애교 이것은 바로 수하다 뽀야다 뽀야다 한국의 뜻은 뭐냐 각 멤버가 한 명씩 달려있어요 드림캡처 안에 우리 멤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계관을 한번 이어 볼게요 네 쇼컷! 그것은 바로 싱싱이다 다미죠 다미는 했었고 저는 장발 장발 이것이 바로 분담이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계관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항상 변화를 추구하죠 그치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하자 애교 이것은 바로 수하다 뽀야다 뽀야다 바로 뽀야다 뽀야